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사를 알아보기로 하죠. 레이프업 있고 드라이업 있어요. 업의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업은 강화사이기도 하고 아주 확 이런 뜻인거에요. 완전히 철저히 컴프리트리. 뭐 그런정도의 뜻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마르다. 이건 완전히 마르는거고 이거는 꽉 잡는거에요. 강간하는거죠. 강탈한다고 그래요. 보통은 이럴 때. 자 글을 읽어보겠죠. 데이큰. 데이켄이죠. 고 루스. 돌아다니면서 풀려나서 레이프업. 레이프업 하는거에요. 레이프업. 더 컨트리 사이드죠. 뭐 시골이지. 시골. all of them who run this 카운티 케어. 이 카운티를 군이죠. 이 마을을 이렇게 돌본다고 하는 자식들 모두 때문에 약탈을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강탈. 강탈. 약탈. 강탈을 하고 할 수가 있는가. 완전히 강탈하고 있는거. 라는 말은 이런 말이었었는데 이건 was one obscure observation. ups. 거기에 커바를 씌운거죠. 모호한 얘기에요. 모호한 의견. observation. 지금은 관찰해야 하냐고 의견이라고 하는거에요. we met head on 정면으로 머리를 대고니까 from a skinny gentleman when he passed us 우리를 지나칠 때 한 마른 신사에게서 한 우리가 만난 그런 아주 모호한 이야기다. which is reminded me. 그건 나에게 생각나게 했다죠. 아 옛날 글에서도 이렇게 분리된 관계사가 옛날에도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이 분리된 관계사가 요즘에 많이 쓰인다고는 해도 이렇게 옛날 글에도 쓰이는 거에요. 이 작품이 앵무새의 주기니까 1930년대 쯤 될 거에요. 그리고 뭐 그때 이 글이 쓰여진 그때를 무대로 쓰여진 글이니까요. I had a question to ask articles. 아리커스라고 발음하든 뭐 아티쿠스라고 하든 뭐 고유명사니까 아리커스에게 나는 아빠라고 하면 되요. 아빠에게 할 질문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게 했다는 거죠. What's the rape? I asked him. 그날 밤 나는 물었다. 아빠, rape가 뭐에요? 레이프가. 이게 13살이 초딩 몇 학년 되겠어요? 아리커스 looked around. 아디커스는 from behind his paper. 신문을 보고 있었겠죠. 페이퍼. 페이퍼 뒤에서 주변을 둘러봤다. He was in the chair by the window. 창가에 의자에 앉아있었다. As we grow older.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제문 오빠에요. 제목 보아나는 so to it to allow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게 30분은 아빠에게 저녁 식사에게 주는 것이 관대하다. 아량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거죠.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His side. 아빠는 한숨을 씻고 said 말했다. 레이프.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Carnival. Carnival 아시죠? 이게 육체죠. 육체의 지식을 여성을 육체적으로 아는 것 강제적으로 동의도 없이 아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꼬마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If that's all. 그게 다라면 It is why. 그게 그 카풀이나 카풀이나 아줌마가 Dry me up. 내 말을 내가 말을 못하게 한 거죠. Dry me up. 말을 못하게 한 거죠. When I ask what it was.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를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빠는 looked fancy. 펜데레가 매달리는 거니까 매달리면 무게가 나가다도 되고 얼굴이 묵직하게 내려앉은 거예요. What's that again? Come again.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거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런 거죠. Well, I ask a couple in a coming from the church. 교회에서 나오는 카풀이나 아줌마에게 그날 What it was.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요. 아줌마가 ask you. 아빠한테 물으래요. But I forgot too. 근데 그리고 제가 깜빡했었다가 지금 I'm asking you.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B 공통으로 들어갈 때는 up이었죠. up. 큰. them. asking. 뭐 discount. discount잖아요. country가 아니고. county를 돌보는 건데 이렇게 돌보는 거. 아, 이따구로 돌보는 것쯤이 되는 거예요. head on. 정면으로. obscure. ups는 거기라는 뜻이고요. in the way of it 뜻이에요. skewer는 cover예요. cover. 이거 cover하고 똑같아요. 덮음은 불분명한 거죠. 이해 되겠죠? observation. 이거는 역시 오브는 거기를, 거기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서바레가 거기를, 계속 거기에 눈을 두고 있는 것. 또는 신경 쓰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유지하다. 컨, 서브는 강화사고요. 서브는 유지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은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이 관찰이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의견, 비평, 소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펜시이브, 수심에, 수심에 잠긴이요. 얼굴이 쭉 쳐진 거예요. 이게 뭐, 원래 펜데레. 펜데레가 이게 횡, 매달리는 거라고 그러죠. 펜던트, 거기도 나오잖아요. 펜던트 아시죠? 매달아 놓은 펜던트. 이거 무게를 재려면, 이게 매달리면 무게가 나가는 거죠. 펜사레가 이제 이게 폰도, 어려운 뜻인 거죠. 폰도, 무겁게 생각하다,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레이프는 여성을 강간하다, 또 고시어에서 강탈하다 이 뜻인데 이게 라페레에 쓰여 있는 거예요. 라페레가 원래 시즈, 플란더, 잡타 또는 약탈인데 확 잡는 거예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강간을 하는 걸 확 잡아서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하는 걸 확 잡는 거죠. 그래서 레이프가 약탈, 강탈하는 거, 어분 강화해서 완전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약탈보다는 강탈이 되는 거죠. 확 잡으면 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애가 레이프업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잖아요. 레이프라는 단어로는 모르는 거예요. 드라이업은 바싹 말리는 거죠. 말을 그치게 바싹 말리는 거예요. 입술 바싹 말려, 이런 거예요. The land has dry up. 땅이 바싹 말렸고 그래서 장물은 자랄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What happened to project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바싹 마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f you ask her, what is good at? 뭘 잘하는 게 뭐 있냐고 물어봐. 그러면 She will dry up after two minutes. 이분의 입은 입을 바싹 다물게요, 이런 거죠. 바싹 다물게요, 말을 그칠게요. 입을 바싹 마르다는 건 뉘앙스가 이해가 되죠. 입술을 바싹 말렸어. 말 뭔 말을 하겠어.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